주연아,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엄마, 아빠를 모시고 몽탄에 갔어. 삼각지역에 있는 식당이야. 양념갈비집이지. 11시쯤 와서 웨이팅을 걸어놔서 2시 반 넘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. 2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웨이팅에 이름을 적지도 못했어. 입구에 들어가면 고기향이 아주 끝내줘. 바로 고기를 굽고 있거든. 그리고 이 집의 특별한 점이 집으로 구웠다는 거야. 이곳에서 1차로 굽고 그리고 그 구운 거를 식탁으로 가져가서 두 번 굽지. 반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어. 그리고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았지. 앞에서 직접 고기를 뼈대를 잘라주시고 그 앞에서 구워주셔서 우리가 직접 고기를 구울 필요가 없어서 그건 매우 편했어. 우리가 그냥 죽이고 먹는 건 한 6시 정도 앞에 먹으려면 한 1시 정도만 먹으려면 한 1시 정도만 먹으러 가야 돼. 그냥 주말하는 경우는 웨이팅이 나가면 그냥 먹으러 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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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주 고기 없는 소리 죽여주지. 양념갈비라서 그냥 먹어도 멋있었어. 그리고 특별히 양념이 강하지 않아서 다른 반찬들이랑 함께 먹었을 때도 아주 잘 조화로웠지. 특히 약간의 기름기가 있어서 목구멍에서 술술 넘어갔어. 처음 주문할 때는 4인분 시켰는데 모잘랐지. 그래서 추가로 4인분을 더 주문했어. 8인분을 먹고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끝이 아니었어. 뼈대에 붙어있는 살들을 잘라서 정리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한 2인분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. 이 부위는 쫄깃쫄깃해서 나보다는 엄마,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셨지. 거의 10인분 이상을 먹은 것 같아.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마지막에는 볶음밥 2인분을 추가로 주문해서 같이 먹었어. 완전 꿀맛이더라. 어버이날을 기념한 거라 오늘은 내가 특별히 쌌어. 거의 2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. 거의 한 사람당 5만 원 이상씩 보면 돼. 그래도 엄마, 아빠를 대접해서 난 너무 좋았어. 엄마, 아빠 건강히 오래오래 함께해요. 다음에 함께하자, 주연아. 감사합니다. 네 под heh시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